아 어떤 이승 이었습니다 아 강한 서비스 역시 성 서비스 이번엔 짧게 왼손잡이면서 좀 비슷합니다 서브 이후에 바로 아 보안 탑스팬 약간 흔들림이 보이네요 예 김거원 네트 오르기 때문에 서로 서로 알아가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직접 체감을 해요 바나나 플립 김거원 권화현 김거원 탑스팅을 걸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작전들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강타 아아 김거원 박자 빠르게 서비스 음 x 한 안나나플릭을 자주 구사하는 김고은의 리시브 장면 이번에 서비스 피포들 잘 안주고 있습니다 자 백핵 하고 나온 것 같네요 그렇군요 세븐얼 강타! 이면에서 자기 플레이들을 서로 많이 못나와줬습니다 고앤탑스핀이 강타성이었고요 아 좋아요 김고은 빠른 서비스 다시 구사 아 좋아요 김고은의 서비스 이번엔 잘 맞습니다 아오 좋아요 테이블 밑으로 떨어지는 볼이 왔습니다 아우 좋아요 이 게임 출발 짧은 서비스 강 서브가 두 선수 다 좋기 때문에 공격 찬스도 좀 많이 만들어내 왼손과 왼손의 대결 강한 서비스 아 어렵습니다 예 짧은 서비스 네 짧은 서비스 투월 직선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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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고은 김고은 너무너무 아하 네 하 오 검하영 지금 공격이 네 아하 송 저기 다리를 하고 이길 수 있는 경기를 줬기 때문에 예 오늘은 그 책임을 다해주고 있습니다. 야 나이스. 서비스. 그래서 그 볼에 대해서 변화가 조금 챙겨져 나갔습니다. 두 점차. 예. 그만큼 서브가 굉장히 두 선수 좋아요. 그렇습니다. 킹 서비스. 아 좋아요. 자. 또 코스를 알다보면은. 볼이 빠르지만은. 기다리는 장소에. 다 매서운. 어. 펜트 탑스팅을 가지고 있습니다. 2대1. 아 코스를. 강 서비스. 아. 필요가 있겠습니다. 예. 1대4. 더 나현. 서비스. 지구전면에 좋기 때문에. 이런 작전을 좀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. 무점차. 김고은이 서비스를 이어갑니다. 벨븐 서비스. 받아냈던. 거나현. 리드를 계속 이어갈 것인지. 포핸드 전환. 김고은. 아 좋아요. 강하게. 밀지 않는. 블럭까지도. 좋았습니다. 마치 프로그램을 입력했더니. 결과가 나오듯이. 아 좋아요. 넷. 이게 가동이. 2층과의 또. 신뢰감이 있기 때문에. 가능한 일이겠습니다. 공을 띄웁니다. 서비스. 자. 강타. 네.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점수에요. 그렇죠. 어 나이스. 잘. 슬며시 내줬습니다. 그리고 공격. 김고은의. 부드럽게 갔습니다. 3구. 오 나이스. 예. 3구. 오 너무 세게. 강약 조절. 만급 조절. 필요합니다. 3구. 안전하게 갑니다. 그리고. 3구. 흔들리지 말아야겠습니다. 3구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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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퀸들. Led Zeid. 오. 뇌. ekind's. 오. X 오. 네. 오.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're in too deep and you and I